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조세호씨는 예능인력공급소의 공급책 조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큼 산전수전 다가꾼 사람도 없다. 나만큼 예능 신입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며 후배들의 뒷바라지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바라지들 대표이자 예능인력공급책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조세호씨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도. 다른 또 재미난 포즈 없습니까? 아 그 정도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세호씨는 내려가서 얘기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서장훈씨는 예비 예능인들의 이력을 낱낱이 파헤칠 프로파일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숨은 예능 인재였던 서장훈씨는 은퇴 후 단연간의 TV 시청으로 단련된 인재를 알아보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시청자의 인원을 대신해서 예능 신입들을 분석한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왼쪽 바라보시고. 그리고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장훈씨도 무대 밑으로 내려가셔서 대기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은국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경도 30년의 노하우를 지닌 우리 김은국씨는 무작정 들이대는 신입 예능인을 진정한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왼쪽부터 그러면 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작은 하트를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조심하세요. 네 손가락 조심하시라고.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밑에서 대기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수근씨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능인생 15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화려한 예능기술 전문가입니다. 이제 예능계에서 빛날 예비 예능인들에게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겠다고 하는데요. 후배들을 만능 예능꾼으로 길러내 이수근씨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씨도 차례대로 왼쪽부터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다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해주시고요. 이어서 김구라씨 무대 위로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은 다 떴다라며 예능인재 발굴에 미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김구라씨죠. 매서운 독설만큼 매서운 매의 눈으로 예능인재를 가려있는 김구라씨의 활약이 매회의 웃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왼쪽부터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구라씨는 내려가지 마시고요. 다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오셔서 우리 출연진분들 모두 올라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편하시게 키를 좀 잘 맞추셔서 키를 좀 잘 맞추셔서 왜냐하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예능인력소이기 때문에 재미난 또 사진 서장훈씨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조세호씨도 키가 잘 맞았습니다. 키가 잘 맞았습니다. 서장훈씨가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딱 좋습니다. 또 손가락 같은 포즈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팅 포즈도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포즈도 화이팅 포즈 화이팅까지 갑니다. 조세호씨 화이팅까지 가주시고 왼쪽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서장훈씨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왼쪽 다같이 시선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가운데도 함께 봐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조세호씨 얼굴이 계속 빨개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네 함께 바라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출연진 나석분들은 잠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테이블이 세팅되는 동안 잠깐만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가 세팅이 되면 다같이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